6.25 전쟁 당시 28살의 나이로 자원 입대해 노전평 전투에서 전사한 고 김창헌 일병의 유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.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지난 24일 고인의 유가족을 찾아가 전사자 신원확인 통지서와 국방부 장관 위로패, 유품 등을 전달했습니다. 고 김창헌 일병의 유해는 올해 7월 강원도 인재군 일대에서 군번이 새겨진 인식표와 도장 등 유품과 발굴됐으며 구규단은 유가족들의 유전자와 비교 분석해 신원을 확인했습니다. 고 김창헌 일병이 자원 입대할 당시 아내 황용녀 씨는 임신 중이었고 복중의 아이를 남자로 생각해 김인석이라는 아들 이름을 지어주고 전쟁터로 떠났습니다. 이렇게 찾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67년 전 한국전쟁 당시에 나라가 이기에 처했을 때 하나뿐인 목숨을 바치신 호국의 영웅분들 찾아서 애탈하게 기다리고 있는 유가족분들께 돌려드리는 호국의 영웅 기한행사를 오늘 실시했습니다. 저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앞으로도 마지막 한 분을 모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한편 이번 6.25 전사자 신원학위는 유해발굴 사업을 시작한 이후 125번째이며 올해로 7번째입니다. 임UP 1.5 2.5 5.5